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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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바이 미만 앵콜 앵콜이요?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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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요 좋아요? 네 네 지금 본이에요 까지 안돼요 앵콜 좋아요 챌린지 같이 나올래요 그러면 저희가 짜미 챌린지로 같이 한 번 하고 해볼까요? 그러면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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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폭포고스 챌린지를 보여드릴건데요 그럼 짜미 부모는 후렴구를 같이 한 번 보여드릴게요 괜찮나요? 네 맛있죠? 저희도 아쉬워요 여러분 나오는데 괜찮겠죠? 아니요 여러분 이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쭙드릴게요 cn funz 밭 멸치 핼린지 가르쳐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아 손을 거에요? 네 어려워져 있어 왔겠어요? 네 쉽게 쉽게 쉬운 버전 쉬운 버전 minion 그러면 저희가 그러다 저희가 아이마이미마이클마 그러면 다 같이 짜미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네~! 렛디! 렛디! 카메라 테니까 한 손 좀 해도 돼요. 네~! 렛디 만들어주세요. 네! 렛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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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! 여러분 아쉽죠? 네! 네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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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앵콜 창의 를 치르세요! 5, 6, 7, 8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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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럼 일단은 한 번 더 앵콜 무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노래할게요 어렵죠? 아님! 여러분 우리 히스토어 팔로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앵콜 오케이 앵콜! 앵콜! 콜! 네네! 아15,000원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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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째 앵콜 launch 앵콜에서 앵콜에 감사합니다.